주련아 말했잖아. 난 이미 정우진 정리했다고. 더는 사랑하지 않는다고. 아니야. 거짓말이야. 거짓말하는 거야. 주련이 너 여태 어디 있다 온 거야? 그냥. 그리고 오빠가 그런 걸 궁금해하니까 새삼스럽네. 말 돌리지 말고 너 설아 불러내서 만났다며. 대체 설아한테 무슨 짓을 한 건데. 내가 아니라 백설아가 걱정돼서 물어보는 거였구나.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 만났어. 근데 그게 왜? 내가 백설아 만나는 것까지 오빠한테 일일이 보고 해야 돼? 만약 설아한테 무슨 일 생기면 나 너 절대 용서 못 해. 응? 용서를 못 한다고? 눈물겹네, 그 사람.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죽여버릴 걸 그랬나? 주련아. 지금까지는 참아줬지만 이젠 나도 안 참아. 오빠는 내 거야. 내 거라고. 박치고 지금 설아 어딨어? 오빠. 주련아. 오빠, 그 설아 기지배한테 가면 나 이대로 죽어버릴 거야. 오빠? 오빠? çocuk일 끌 조사 ministre,